안녕하세요. 영어도 공부하며 재미있는 뉴스와 상식도 함께 익히는 준쌤의 Fun, Joy and Inspiration 코너입니다. 오늘은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탑10,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죠? 이걸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 가도 거짓말을 다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럼 과연 미국인들이 주로 많이 하는 거짓말에는 뭐가 있는가? 당연히 영어 거짓말이죠. 그래서 오늘 영어 표현도 같이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가장 많이 쓴 영어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것들이 많으니까 함께 즐겁게 한번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바로 Stars Insider라는 온라인 잡지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걸 제가 토대로 해서 제작을 해봤습니다. 거기서 어떤 주제로 기사가 올라왔냐면 The most common lies, everyone has told at least once. 가장 흔한 거짓말들이래요. 근데 모두가 적어도 한 번은 해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적어도 한 번은 다 해봤어요. 그런 가장 흔한 거짓말들을 모아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된 열 가지 거짓말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거짓말 언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That looks great on you. 네, 들으셨습니까? That looks great on you. 네, 이 거짓말을 열 번째로 많이 한대요. 자, 답 10은 바로 That looks great on you네요. That looks great on you. 네, 어떤 뜻입니까? 자, look great on은 어디어디에 잘 어울린다는 중요한 표현이에요. 야, 그거 정말 너한테 잘 어울린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입거나 액세서리를 걸치거나 모자를 쓰거나 그럴 때 와, 그거 정말 잘 어울린다 그런 말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That looks great on you입니다. 근데 이게 거짓말로도 많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너무 이것을 마음에 들어요. 내가 보기에 영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그 앞에서 야, 그 영 아니다. 그런 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하는 거짓말이 바로 이 That looks great on you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That looks great on you. 네, 바로 이 표현이에요. 이게 바로 탑 10의 열 번째 거짓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홉 번째 거짓말은 뭘까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That was my last one. That was my last one. 자, 들으셨어요? 바로 이 표현입니다. That was my last one. 그게 내 마지막 거야. 내 최후의 것이야. 자, 이거 어떤 상황이냐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껌을 씻고이나 담배를 피는데 상대방이 그런 말 쓰지. 야, 나도 하나만 줘봐라. 나도 한 개 피면 줘. 나도 껌 하나만 줘봐. 그런 말 할 때 더 있는데 주기 싫을 때 쓰는 표현. 바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 뜻입니다. 아, 그게 마지막이야. 내가 씻는 게 마지막이야. 이제 없어. 그러니까 있으면서 없다고 하는 그런데 거짓말을 많이 쓰는 것이 바로 That was my last one입니다. 네, 이것도 아홉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거짓말이래요. 그럼 그 다음 여덟 번째 여덟 번째 많이 쓰는 거짓말은 뭘까요? Your baby is adorable. 네, 들으셨어요? Your baby is adorable. 네, 이것도 역시 나쁜 의도의 거짓말은 아닙니다. Your baby is adorable. 자, adorable라면 뭐 사랑스러운, 귀여운, 뭐 그 뜻 아니에요. 당신 아기가 정말 귀엽네요. 그 뜻입니다. 아기 너무 귀여우니까 뭐 이제 엄마한테 해주는 말이죠. 그런데 엄마한테 할 때 아기가 사실 딱 보기에 별로 귀엽지가 않아도 별로 이렇게 이쁘지가 않아도 그 앞에서, 엄마 앞에서 아기 못생겼는데 그런 말 할 수 없죠. 그래서 좋은 의도지만 어쨌든 마음이 없는 말을 하는 거짓말 8위여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Your baby is adorable이 되겠습니다. Your baby is adorable. Your baby is adorable. 네, 이게 바로 Top 8이 되겠어요. 제가 다음에 Top 7은 되게 재밌습니다. 자, Top 7 거짓말 먼저 한번 들어보세요. I don't care about looks as much as personality. 자, 드셨나요? I don't care about looks as much as personality. 네, 이것은 이 거짓말입니다. I don't care about looks as much as personality. 자,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look은 외모를 가리킵니다. personality는 인성, 성격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나는 별로 케어하지 않아. 이 외모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 뭐만큼? 성격만큼. 즉, 무슨 말이에요? 나는 바로 외모보다는 성격을 봐. 그치로 남자야 저 사람은 데이트하고 계획해. 이상의 남자가 누구야? 그런 말 할 때 어, 난 외모보다 성격이 중요해.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랍니다. 실제로요.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 같은 데 보게 되면 외모를 무지만히 보는 건 나와 있죠. 말로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 거짓말 7위에 올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것이 일곱 번째고요. 자, 그럼 여섯 번째 거짓말은 뭘까요? 이건 쉽네요. 그렇죠? 이것도 드라마 같은 데 아주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It's not you. It's me. 무슨 말이에요? 너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문제야. 주로 막 헤어질 때. 그렇죠? 왜 그래? 너 때문에 아니고 내가 문제야라고 이렇게.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 속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생겨요. 이게 어떤 마음이 없는 말. 너 때문이라든 나 때문이라든 자기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 같지만 실제 생각은 너 때문이라든가 말할 때 그때 많이 쓰는 거짓말이 바로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It's not you. It's me. It's not you. It's me. 네. 혹시 이런 말을 쓰게 되면 상대방이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아, 이거 거짓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많이 쓰는 거짓말 My phone died. My phone died. 네. 쉽죠? 바로 My phone died. 자, 직역한 무슨 말이에요? 내 전화가 죽었다. 자, 내 전화가 죽었다고 표현하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전화 배터리가 다 돼서 꺼졌다. 그 뜻입니다. 우리 배터리가 다 됐을 때 그때 뭐 배터리 이런 말을 쓰지 않고 그냥 나이드라마 많이 써져요. 자, 그래서 이것은 내 전화, 버테리가 다 떨어졌어. 자, 이거 어떨 때 쓰는 거짓말이겠어요? 전화 안 받았을 때. 내가 너 전화 안 받아. 왜 안 받았어? 그럴 때. 그렇죠? 밖에 쉬어서 안 받았다가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배터리가 다 떨어졌어.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거짓말이랍니다. My phone died. My phone died. 네. 이 표현 기억해 주시고요. 네 번째. 과연 4위. 네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거짓말은 뭘까요? It wasn't that expensive. It wasn't that expensive. 들으셨죠? expensive 들으셨죠? It wasn't that expensive. 뭐예요?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 그렇게 별로 비싸지 않았어. 자, 이거는 이제 특히 부부 사이에 부부 사이에 남편이나 아내 몰래 비싼 물건을 샀을 때 이거 혼날 수 있죠? 그렇죠? 그럴 때 그냥 어, 그거 별로 안 비싸요. 실제로 되게 비싼데? 이렇게 바로 이거 바로 네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거짓말입니다. 여기에 참고로다가 함께 같이 붙이는 거짓말이 있죠? It was on sale. 그거 세일 중이었어. 이렇게. 그래서 비싸지 않았어. 그리고 뭐 세일 중이었어. 그것이 바로 네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거짓말이옵니다. It wasn't that expensive. It wasn't that expensive.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드디어 이제 탑3가 남았네요. 가장 많이 쓰는 거짓말. 자, 3위는 뭐냐 하면요. Traffic was crazy. 네, 들으셨어요? Traffic was crazy. 바로 뭐냐 하면은 Traffic was crazy. 자, 지각하면은 교통이 아주 끔찍했다. 한마디로 차가 무지 많이 맺혔다. 그런 말 할 때 Traffic was crazy. 라는 말 쓰시면 돼요. 자, 이거는 뭐 굳이 설명 안 들어도 이해가 되시겠죠? 약속에 늦었을 때. 그렇죠? 약속식이 늦었을 때. 이렇게 늦었어? 할 때. 어우, 제일 좋은 핑계가 뭐예요? 아, 교통 상황이죠. 그렇죠? 차가 막혔어. 이것이 가장 또 많이 사용되는 세 번째 거짓말에 올랐습니다. Traffic was crazy. Traffic was crazy. 네, 이건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보니까 뭐 미국 사람들 쓰는 거짓말이나 뭐 한국 사람들 쓰는 거짓말이나 사실 내용은 큰 차이가 안 나네요. 그렇죠? 어디가 사람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거짓말 내용 자체는 대동소의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두 개가 남았습니다. 자, 그럼 거짓말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짓말 두 번째 I'm almost there. 자, 들으셨죠? I'm almost there. 바로 뭐냐면 I'm almost there. 자, 무슨 말이에요? 어, 나 거의 다 왔어. 나 거의 다 왔거든, 그 얘기요. 자, 이거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약속을 했는데 안 와요, 누가. 그때 전화 걸어가지고 야, 너 지금 어디야? 할 때 어, 이제 거의 다 왔어. 이렇게 말할 때 거짓말이죠. 아주 실제로 한참 더 가야 되는데 거의 다 왔어. 그때 그렇게 사용되는 거짓말이 바로 I'm almost there. 가 되겠습니다. I'm almost there. I'm almost there. 네, 자, 그럼 대망의 1위는 뭘까? 미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짓말 1위. 이건 여러분이 다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되게 쉬운 표현입니다. I've been so busy. I've been so busy. 네, 되셨죠? 바로 I've been so busy. 어, 그동안 너무 바빴어. 그죠? 어, 정말 바빴거든. 너무 바빴거든. 야, 너 왜 연락 안 해? 그죠? 너 왜 전화 안 받아? 이렇게 얘기할 때 제일 좋은 핑계가 뭐예요? 그죠? 바빴다는 거죠. 실제로 바쁘지도 않으면서 바쁘지도 않으면서 거짓말로 두들릴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짓말 1위가 바로 바빴다는 그런 표현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I've been so busy. I've been so busy. 네, 이렇게 열 가지. 어땠어요? 미국인들이 많이 쓰는 거짓말. 그렇다고 해서 이런 말 쓴다고 다 거짓말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표현들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서 또 영어적으로도 많이 쓰는 표현들이니까 여러 번 반복해 들어주시면서 여러분 걸로 만드시되 가능하면 거짓말로 안 쓰면 좋겠죠. 그죠? 예, 그럼 다음에 또 흥미를 언덕을 찾아뵐게요.